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일자리와 자원봉사, 운동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, 서울노인복지센터. 하루 평균 2,500여 명이 찾는 이곳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어르신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영화제작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영화제작소를 설치했습니다. 서울메트로에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어르신영화제작소 설치를 후원해주셨습니다. 어르신들께서 영화감독으로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.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후원해온 서울메트로는 이번 영화제작소 조성에 3천만원 상당의 기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영화제작소에는 영화를 만들 때 필요한 소품과 컴퓨터, 빔프로젝터 등이 갖춰져 전문적인 영상편집이 가능합니다. 서울시는 영화제작소 설치가 서울노인영화제 활성화에 총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노인영화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촬영 영상을 편집할 곳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영화제작소를 활용해 자유롭게 영상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영화제작소를 방문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. 서울 노인복지센터는 오는 1월부터 영상촬영과 편집, 기획, 시나리오 작성 등 영화제작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. TBS 정지웅입니다.